네, 눈 소식은 잠시 뒤에 한 번 더 알아보기로 하고 지금부터는 코로나19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67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지난해 11월 말에 구치소 직원이 처음 코로나에 걸린 이후 그동안 6차례 전수조사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많게는 수백 명이 확진됐고 지금까지 수용자와 직원 그리고 가족을 다 합쳐서 모두 1,16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런데도 법무부는 마스크도 제대로 주지 않다가 오늘에서야 매일 보건용 마스크를 한 장씩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걸 두고 뒷북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수진 기자입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최초 감염이 확인된 지 40여 일 만에 관련 확진자는 1,161명을 기록했습니다. 직원이나 가족, 지인을 제외한 수용자만 따져봐도 1,119명, 전국 교정시설 전체로는 1,203명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초기의 확진자들과 비확진자들을 제대로 분리하지 못한 겁니다. 집단 감염이 최초로 발생됐던 12월 19일 당시에 116.7% 정도의 과밀 수용 상태였습니다. 불가피하게 밀접 접촉자들에 대한 헌고 수용이 불가피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스크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는데 필요한 경우에만 면마스크나 덴탈마스크 정도가 지급됐습니다. 면이나 필터 교환이 가능한 면마스크나 덴탈마스크로도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었습니다. 심지어 대규모 감염 이후 확진자들과 뒤섞인 상황에서도 KF 마스크는 한 주당 3장만 지급했습니다. 법무부와 방역당국은 오늘에서야 뒷북 대책을 내놨습니다. 수용자에게 매일 한 매의 마스크를 지급하고 직원에 대해서 주 1회 신속 학원 검사를 실시하여. 하지만 이미 동부구치소는 신천지와 사랑제일교회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집단 감염 사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SBS 박수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